그 전에 가면 되니까 드라군 업 드라가 조시한테 좀 힘들 수 있어 연각 때문에 연각이 막히고 뜨기 때문에 연각 한 번만 막으면 다섯 번 맞고 한 번 막으면은 다섯 번 맞으면 죽나? 거의 빈사상탠가? 여덟시죠? 아 그렇구나 아하하하 폴차님 아 오케오케 드라네요 드라 천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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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오늘은 드라 좋아하는사람 없나? 아 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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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어떻게 일 나잖아 드라이갱 카운터지 카운터지 아이 뭐하는거야 이 파워야 야 연각입니다 답은 아 아 연각이야 드라 주황단이요? 유설퍼에서 승단하시면 주황단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드라를 주황단 갈지 생각을 하시는거죠? 주캐 로우 아니십니까? 왜 드라를 잘하고 싶죠? 영각 연각 연각 한번만 하하 아우 아 뭐야 왜 맞아 어 뭐야 한방 한방 파단 파단 어 뭐야 앱 좋아요 이게 조시가 어퍼가 좋아가지고 들어오는걸 끊기면 편해요 어 잡았죠? 저 드라 브라이언 스티브 유저인데요 에에에에에? 아니지않나 로우유저신걸로 알고있는데 좋아요 어 용하프님 브라 하시는구나 브라 하시는 분들 다 인성이 참되고 바르신것 같습니다 어 그런가 212명이래 212명모냐 아 아 진짜 여기서도 뭐 꼬꼬한 브라이언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냥 하면 안되지 아 개꿀잼 개꿀잼 나초님 안녕하세요 이거 이 그냥 그냥 아 아파 나 진짜 숫자 2가 진짜 실탈이잖아 오! 오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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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미들킥하고 콤보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오! 안녕하세요 조시치호랑 잘 어울리네 빠밤 아 뭐야 아 또 걸렸죠? 커킥 영강하기 힘들꺼야 두번 떴거든 막 기고 하지만 진정한 드라리주자라면 하게 돼있지 아 자 여기서 레이드라이브 깔아놓고 핫세트 드라이브 그냥 씨 뭐야! 아 뭐야 콤보 뭐야 아 미친 왜 드라 응원하는거야 저 드라 유젓인가 아 아 아 아 뭐야 아 좋아요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드라 화이팅을 외치는 자들이여 칼이 한자로씩 날아갈지여니 한자로씩 난리겠다 레드 투포 바사토 원 쓰리 아 오케이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유튜브보다 생방이 더 재밌지않나 약간 스트리머랑 이렇게 소공하는 느낌 들잖아요 아니 말구 한방 한방 쌍 무릎 님 라운드 투 파이트 해먹고 해먹고 그냥 기술이 좋아서 아 하아 헛! 좋아요 자 여기서 레이지 아츠 아니에요 아니 그런걸 클립을 왜 떠나 아 아 아 어 뭐야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말았다 개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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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개사기지 맞아 까먹고 있었어 콤보가 뭐지 빨리 콤보 제보 받습니다 여러분 콤보 제보 받아요 화장실 하고싶다 안타깝다 드라 하하 아 네 저게 판정이 좋아졌어요 오예 아 승단 역시 순수소년가 아 어퍼 좋아요 용하프님 용하프님이 뭔가 얼마전부터 이상해졌어 하지도 않던 드라를 하고 갑자기 드라를 의문하질 않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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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그런 그런 디버프 같은 거 저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제가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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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나서 취소됐다는 건 누가 그래요? 불 누나가 그랬나? 아 딴손 원투 초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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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데 저는 최근에 안 넘어가는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찍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초풍 초풍 자 이제 찍는 걸 포기하고 하단으로 갑니다 아 내 머리 뭐야 오 아싸 개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개꿀 나의 강함을 인정받은 아 개꿀 이렇게 또 승단을